자 그럼 지금부터 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 어떤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법 그리고 동시에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파이썬의 홈페이지이고요. 이 파이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이 다큐멘테이션이 이 기술에 대한 뭐랄까요? 사용설명서는 이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보면 파이썬 3.x.docs 자 요게 이제 3.버전의 어...문서고요. 2.x.docs는 2.x버전이죠. 자 3.x.docs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죠? 자 이중에서 일단은 뭐 제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보통 여러분이 어떤 언어나 기술을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면 설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치와 관련된 것은 인스토링 또는 셋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기술은 예, 설치 부분을 찾으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튜토리얼이 있고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랭귀지 레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튜토리얼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제가 만든 수업과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이 튜토리얼에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와 랭귀지 레퍼런스는 이 둘 다 참고서긴 한데 조금 비유를 좀 해보면 여기 있는 랭귀지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신텍스는 문법이고요.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원소,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문법책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랭귀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라는 것은 뭐 정확히 똑같을 리는 없지만 예, 단어장 또는 사전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if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반복문 이런 것들은 랭귀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print라고 하는 명령 기억나시죠? type이라고 하는 명령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썼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인데 현재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문법을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레퍼런스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태예요. 자 아무튼 우리 한번 이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로 가서 리스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클릭해보면 여기에 그 리스트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built-in types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rue, false와 같은 boolean 또는 숫자 뭐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도 built-in types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니까 리스트가 조그맣게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스트는 리스트와 함께 tuple, range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sequence types라고 하는 걸로 분류되어 있어요. 자 sequence라는 것은 뭐 순서가 있는, 연속되어 있는 이런 뜻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은 일단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여기 sequence type으로 세 가지의 이 데이터 형들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안 배울 거고 앞에 있는 리스트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common sequence operations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sequence types에 속하거든요. 예 sequence types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에 있고 이 sequence types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데이터 형식들은 common 공통적으로 operations 연산자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이 바로 이 어 세 개의 데이터 형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파이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실행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네임즈라고 하고 a, b, c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임즈에는 a, b, c 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열이 담겨있는 상태죠. 자 여기 보시면 op x in 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을 좀 보면 자 뭐 영어 독해시 시간이 되버렸는데 어... 만약에 s의 자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있는 s의 아이템이 예 어... x와 같다 x가 포함된다 라고 하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매뉴얼을 보는 법을 그냥 대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임즈라고 하는 이... 요게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 리스트가 리스트를 요기에다가 놓고 여러분이 이 리스트에 있는 어떤 값 중에 찾고자 하는 것이 찾고자 하는 것을 앞에다가 두시면 그러면 만약에 이 리스트 안에 찾고자 하는 것이 즉 x 자리에 있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어... 리턴해주는 연산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왜 true가 됐어요. a는 names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true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d라고 하면 d는 현재 names 안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된다. 뭐 이런 연산자들 이라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nums 라고 하고 1 100 뭐 이런 숫자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n 자 len 그리고 괄호 안에 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s 는 리스트가 s 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써있나요? s s 에 length 라고 적혀있죠. 즉 s 라고 하는 요 list에 length 길이 몇 개의 값이 있느냐 라는 걸 알고 싶을 때는 len 이라고 하는 저 명령어 괄호 안에다가 s를 넣어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len n 괄호에다가 제가 확인하고 싶은 리스트인 nums를 이렇게 넣어주면 현재 nums는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밑에 있는 min s smallest item 즉 s 에 s에서 가장 작은 아이템을 찾는다 라는 뜻이에요. min nums 하면 1이 나오고 max nums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값이 검색돼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영어가 좀 강하신 분들을 읽으시면 되겠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어 예제를 통해서 이 예제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코드가 오히려 더 쉽기 때문에 또는 예제와 조금 서툰 영어를 잘 조합하면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번역기 같은 걸 돌려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를 좀 파악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어 또 다른 그 연산자들이 나오네요. 다른 기능들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거 s.append 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설명을 보니까 어 x를 어 sequence 자 sequence는 제가 listed sequence라고 했죠 자 list의 끝에다가 append 추가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괄호 안에다가 제가 입력한 값을 여기 있는 요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한다 라는 그런 명령이 append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고서 해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 s. 자 nums는 지금 현재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print nums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1, 100 이렇게 값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nums. 자 여기 앞에 있는 s는 list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점을 붙이고 append 라고 하는 명령에 뒤에다가 뭘 할까요 천사라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print nums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된 결과 이 천사라고 하는 값이 nums라는 list에 append 추가되었기 때문에 nums를 화면에 출력해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s.reverse 라고 하는 것은 reverse는 뒤집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대로 nums.reverse 라고 하고 실행을 음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nums.reverse se 실행을 하면 어 제가 한번 화면에 프린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nums에 담겨있는 값들의 순서가 반대로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리스트에는 여러가지 명령을 통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정보를 어 순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리스트의 끝에다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앞에다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값을 지울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래밍을 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런 저런 것들을 살펴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은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찾다보면 어떤 정보가 어디께 있다라는 그런 자표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필요한 것과 이 페이지에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조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또는 그거에 근접하는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부품을 찾아서 그것들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또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어 파이썬 리스트에 대한 어 좀 더 심화된 내용 플러스 그리고 문서를 보는 방법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루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테이너에서 2.py라고 하시구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 알 파 알 알 알 알 알 자 a b c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뭐냐면 알 알 이라는 저 변수가 담고 있는 리스트 에 담겨있는 원소의 숫자를 알고 싶을 때는 알 을 len 이라고 하는 저 명령의 괄호 안에다가 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저기 값이 뭔지 모르니까 prin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3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len이라고 하는 length를 줄인 저 명령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d로 바꾼 다음에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4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리스트의 제일 끝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l. 그리고 al에 append 뭐를 할 거냐면 e를 append 해라 append는 추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print al을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가한 이 값이 리스트의 끝에 잘 출력 추가되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데이터를 여러분이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 괄호 안에다가 al에서 삭제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첫 번째 원소다 그럼 0이라고 적고 얘를 print 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al이 가르키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인덱스가 0이죠 저것이 삭제된 결과를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al을 화면에 출력해보면 a가 빠져있는 리스트가 출력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딸딸 외울 필요는 없지만 len append 그리고 del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찾을 필요 없으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게 있다 라는 것만 대충 아시고 그리고 그게 필요할 때 검색해서 찾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